안녕하세요. 책방에 오심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에 낭독해 드릴 이야기는 이범선 작가님의 학마을 사람들 학에 대한 속신을 기본 모티브로 하고 있는 소설입니다. 학이 나타나면 풍년이 들고 마을에 좋은 일이 생기지만 학이 사라지거나 죽으면 마을에 나쁜 일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작가는 학을 마을 전체의 생활을 지배하는 속신으로 더 나아가 우리 민족 전체의 운명과도 연결시킵니다. 학이 사라지자 일제의 주권을 빼앗기는 사건이 일어나고 다시 학이 나타나자 조국은 독립을 하게 된다는 우리 민족과 사회 축소판이라고 볼 수 있는 학마을과 마을 사람들의 모습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하는 마무리로 독자들이 쉽게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자 그럼 학마을 사람들의 이야기는 어떻게 펼쳐질지 책방 주인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네 본문 내용에 앞서 이 소설 속에 나오는 단어들을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장죽 긴 담뱃대 긴 대 화톡불 장작 따위를 한 군데에 수북하게 모아 질러놓은 불 잔방이 가랑이가 무릎까지 내려오게 지은 짧은 남자 혓바지 박우물 바가지로 물을 뜰 수 있는 얕은 우물 바자 대나무, 갈대, 수수깡 따위로 발처럼 엮은 것 장생불사 오래도록 살고 죽지 않음 가장 갓 양태의 준말 갓 모자가 박힌 갓에 둥글넙적하게 된 부분 올감자 올감자 보통 감자 품종보다 이르게 수확하는 감자 평년 농사가 보통 정도로 된 해 새그무래하다 조금 신맛이 있는 듯하다 장거리 장이 서는 거리 토수 토시의 잘못 한복을 입을 때 팔뚝에 끼워 추위나 더위를 막는 것 한 끗은 좁고 한 끗은 넓게 생겼는데 겨울용은 비단이나 무명 따위로 만들고 여름용은 대나무나 등나무 따위로 만듬 비지 두부를 만들 때 두유를 짜고 남은 찌꺼기 위패 주군이의 이름을 적은 나무패 애송 어린 소나무 자 이제 본문 낭독 시작하겠습니다 항마을 사람들 자동차 길을 가제도 오르는 데 심리 내리는 데 심리라는 고개를 구름을 뚫고 넘어 또 그 밑에 골짜기를 삼진리 더듬어 나가야 하는 마을이었다 강원도 두매의 이 마을을 관에서는 뭐라고 이름 지었는지 몰라도 그들은 자기네 곳을 항마을이라고 불렀다 무더기 무더기 핀 진달래꽃이 분홍 무늬를 놓은 푸른 산들이 사면을 둘러싼 가운데 소복이 일곱 집이 이 마을의 전부였다 영마루에서 내려다보면 꼭 새 두무리 같았다 마을 한가운데는 한 그릇 늙은 소나무가 섰고 그 소나무를 받들어 모시듯 둘레에는 집집마다 우란의 봉숭아꽃이 활짝 피어 있었다 때때로 목총을 도두어 길게 오는 낯달개 소리를 받아 우물가 버드나무 밑에서 애들이 보는 버들피리 소리가 피리피리 필릴리 아득히 영마루에까지 아지랑이를 타고 피어올랐다 이 항마을 이장 영감과 서당의 박훈장은 지팡이로 턱을 고이고 영마루에 나란히 앉아 말없이 마을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들은 둘이 다 오늘 아침 면사무소 마당에서 손자들을 화물 자동차에 실어 보내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외놈들은 끝내 이 두매에서까지 병정을 뽑아냈던 것이었다 두 노인의 흐린 눈들은 꽃같이 저 밑에 마을 한가운데 소나무를 물구라미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들은 아침부터 지금 낮이 기울도록 삼십리길을 같이 걸어오면서도 거의 한마디도 말이 없었다 이윽고 이장 영감이 지팡이와 함께 지었던 장죽으로 걸터앉은 바윗등을 가볍게 두들기며 입을 열었다 학이 안 온지가 벌써 삼십 년이 넘어 그렇지 올해 삼십육 년째인가 박훈장은 여전히 마을을 내려다보는 채였다 내가 마흔 넷이던 해니까 그렇군 꼭 서른여섯 해째군 이장 영감은 장죽에 담배가루를 담으며 한숨을 쉬었다 또다시 그 느릿느릿한 잠꼬대 같은 대야마저 끊어졌다 또 한 번 마을에서 닭이 울었다 다음은 고요하다 졸리도록 따스한 봄 햇빛이 흰 무명지의 등에 간지러웠다 이장 영감은 갓끈과 함께 흰 수염을 한 번 길게 쓸어내렸다 학마을 얼마나 아름답고 포근한 마을이었노 이장 영감은 어느새 황소 같은 더박머리 총각으로 돌아가 이글이글 타오르는 화톱불을 돌며 덩실덩실 춤을 추고 있었다 옛날 학마을에는 해마다 봄이 되면 한 쌍의 학이 찾아오곤 했었다 언제부터 학이 이 마을을 찾아오기 시작하였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어쨌든 올해 여든인 이장 영감이 아직 낙이 전부터라 했다 또 그의 아버지가 낙이도 더 전부터라 했다 씨뿌리기 시작할 바로 전에 학은 꼭 찾아오곤 했었다 그리고는 정에 두고 마을 한가운데 서 있는 노송 위에 집을 틀었다 마을 사람들은 이 노송을 항나무라고 불렀다 학이 돌아온 날은 항마을의 가장 큰 잔싯날이었다 항나무 밑에선 호기롭게 떡을 쳤다 서당에는 어른들이 모여앉아 술상을 앞에 놓고 길고 느린 노래를 흥얼흥얼 하였다 그러나 즐겁기는 젊은이들이었다 이 마을 젊은이들이 마음 놓고 술을 마실 수 있는 날은 이날 뿐이었다 그 외에는 혼인잔치에서까지도 젊은이들은 술을 마셔서는 안이 된다는 것이 이 항마을의 율법이었다 그날은 밤이 깊도록 항나무 밑에 화똑불이 이글이글 탔다 아직 추운 3월이라 불에 돌아앉은 젊은이들은 탁배기를 사발로 마구 들이켰다 그러면 마을 처녀들은 이 억배로 마셔대는 탁배기와 안주를 떨어지지 않게 날라와야 했다 그런 때면 그 처녀가 화똑불을 싸고 삥 둘러앉은 청년들 중에 누구의 어깨 너머로 술이나 안주를 가운데 쌍에 넘겨놓는가가 문제였다 처녀가 술이나 안주를 누구의 어깨 너머로든지 살짝 넘겨놓으면 그때마다 일제히 와 하고 함성을 울렸다 술에 단 젊은이들의 검붉은 얼굴들이 와그르르 웃으면 처녀들은 불빛에 빨간이 단 얼굴을 휙 돌려 치마폭에 쌌다 그때 탄실이는 꼭 억쇠 지금 이장 영감의 어깨 너머로 듬뿍듬뿍 안주커리를 날라다 놓고 나였다 그러면 또 와 함성을 울렸다 억쇠는 슬쩍 뒤를 돌려보았다 탄실이는 긴 머리채를 흔들며 달아나면서도 억쇠를 향하여 눈을 흘끼기만은 잊지 않았다 억쇠는 그저 즐거웠다 치기가 올라오기 시작하면 억쇠는 일어나 춤을 추었다 젓가락으로 두들기는 사발 장단에 맞추어 덩실덩실 돌았다 어느 해인가는 잔뜩 취하여 잔방이 띠가 풀린 것도 모르고 춤을 추다 웃음판에 그대로 나가 넘어진 일도 있었다 학으로 하여 즐거운 이야기는 마을 처녀들에게도 있었다 처녀들도 역시 하기 좋았다 그네들은 물을 길러 뒷산 및 바구물로 갔다 그러자면 꼭 학나무 밑을 지나가야 했다 그런데 어쩌다 학의 똥이 처녀들의 물똥이에 떨어지는 일이 있었다 그러면 그 처녀는 그의 아내 시집을 간다는 것이었다 그래 나이찬 처녀들은 물똥이를 이고 학나무 밑을 지날 때면 걸음걸이가 더욱 의젓하였다 한 해의 한둘은 꼭 물똥이에 흰 학의 똥을 받았다 그리고 그들은 틀림없이 그의 아내 시집을 가곤 하였다 탄실이가 시집을 가던 해에도 그랬다 물방앗간 옆 대추나무 밑에서 작은 작은 빨간 댕기를 씹으며 학이... 하고 탄실이가 고개를 숙였을 때 억새는 구름 사이 으스름 달을 쳐다보았다 탄실이는 이미 아버지가 정해놓은 곳이 있었다 한참 만에 억새는 탄실의 보동한 손목을 꽉 붙들었다 그들은 그 길로 영을 넘었다 호호호호... 길가 나무 꼭대기에서 부엉새가 울었다 그래도 억새의 굵은 팔에 안겨 걷는 탄실이는 조금도 무섭지 않았다 그러나 그건 시집을 가는 게 아니라서였던지 다음날 아침 그들은 탄실이 아버지한테 붙들려 다시 돌아왔다 그리고 그 가을에 탄실이는 울며 단풍든 영을 넘어 이웃마을로 시집을 가고 말았고 다음해부터는 항날이 와도 억새는 춤을 추지 않았다 학이 안 오던 그 핸 감음도 심하더니 흐... 참 나라가 망하던 판에 오죽해 이장 영감은 장죽과 쌈지를 옆에 박훈장에게 건네주었다 이장이 마흔 네 살 나던 해였다 씨 뿌릴 준비를 다 해놓고 마을 사람들은 학을 기다렸다 그런데 웬일인지 계절이 다 늦도록 학은 돌아오지 않았다 그들은 하는 수 없이 학 없이 씨를 뿌렸다 가물이 들었다 봄 내 여름 내 비 한 방울 안 왔다 모든 곡식은 바싹바싹 말라버렸다 마을 사람들은 그저 헛되이 학나무만 쳐다보았다 학나무에는 지난해에 들었던 학의 둥우리만이 빈 채 달려있었다 학만 있었으면... 마을 사람들은 여느 해에 그렇게도 영험하던 학의 생각이 몹시도 간절하였다 이런 때면 학은 늘 하늘과 그들 사이에 있어 주었었다 가물이 들어도 그들은 학나무를 쳐다보았다 그러면 학이 그 긴 주둥이를 하늘로 고추고 비오비오 울어 고해주는 것이었다 그러면 또 하늘은 꼭 비를 주시곤 했다 장마가 져도 그들은 또 학을 쳐다보았다 이번엔 학이 가 가 길게 울어주기만 하면 비는 곧 가시는 것이었다 바람이 불 것도 그들은 미리 알 수 있었다 학이 삭은 나뭇가지를 자꾸 둥우리로 물어올리면 그들은 빨리빨리 거두어들여야 했다 그러던 그들은 학이 없던 그에 그렇게 가물이 심해도 어떻게 하늘에 고해 볼 길이 없었다 그 저녁때 들에서 돌아오다가는 빨간 노을을 등에 쥐고 그림자처럼 조용히 서서 빠니 석양을 받은 학의 동우리를 오랜 버릇으로 한참씩 쳐다보고 섰을 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기다리던 비 대신 기막힌 소문이 날아들어왔다 왜놈들이 이 나라를 빼앗고 나왔다는 것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며칠 동안 김을 멜 생각도 않고 항나무 밑에들 모여 앉아 머니 맞은편 산만 바라보고들 있었다 그런데 또 한겹 더 덮쳐 마을 안에 열병이 퍼지기 시작하였다 한 집 두 집 꼭 젊은 일꾼들이 알아 누웠다 거의 날마다 곡소리가 들렸다 학마을은 그대로 무덤이었다 다음 해 봄도 또 다음 해 봄도 학은 돌아오지 않았고 흉년만이 계속되었다 그러자 이제 학이 버리고 간 이 학마을에서는 살 수 없으리라는 말이 누구의 입에서부터인지 퍼져나왔다 한 집이 떠났다 또 한 집이 떠났다 그들은 역마루에 서서 한참씩 학나무를 내려다보다가는 드디어 산을 넘어 어디론지 떠나가곤 하는 것이었다 근 20가구나 되던 마을이 겨우 7집만이 남았다 그동안 이장 영감도 몇 번이나 밖으로 나가 살만한 곳을 찾아보았었다 그러나 그때마다 번번이 그는 이 학마을을 버리지 못했다 무쇠 같은 그의 가슴에 첫사랑이 뻘겋게 달아오르던 곳이라서만은 아니었다 그저 어쩐지 이 학마을을 떠나서는 살 수 없을 것만 같았던 것이었다 빈 동물이 남아 아직 남아있는 학나무 밑을 떠나서 외놈들이 들끓는 마당에 어딜 가면 살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에서였다 남아있는 딴 사람들도 그랬다 학은 오지 않고 이름만 남은 학마을은 말할 수 없이 고달펐다 그래도 해마다 봄은 찾아왔다 아지랑이가 가물가물 타기 시작하면 그들은 양지 쪽에 앉아 수수대로 바자를 엮으며 어린 것들에게 가지가지 학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었다 어린 애들에게는 그건 해마다 들어도 재미있는 옛 이야기였다 그러나 이야기하는 어른들에게는 그건 슬픈 추억이었고 또 봄마다 속아 벌써 3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끝내 아주 버릴 수 없는 희망이기도 하였다 그런데 그 학이 어딜 갔을까 알 수 없지 살아 있기는 살아 있을까 학은 장생불사라지 않아 장생불사 이장 영감은 또 한 번 천천히 수염을 내리쓸다 그 끝을 쥐고 내려다보며 중얼거렸다 바로 그때였다 저 밑의 마을에서 깽가리 소리가 요란스레 들려왔다 무슨 일이 일어난 신호였다 이장 영감은 으쓱 일어섰다 박훈장도 담뱃대를 털며 따라 일어섰다 그대로 깽가리 소리는 울려 올라왔다 잠든 듯 고요하던 마을에 새까만 사람의 그림자들이 왔다갔다 하였다 이장 영감은 눈에다 힘을 주고 마을을 살피고 있었다 학이다! 학이다! 이장 영감은 힐끔 뒤에 박훈장을 돌려보았다 박훈장도 이장 영감을 마주 보았다 학이다! 학이다! 아직 메아리가 길게 꼬리를 떨고 있다 둘이 다 분명히 들었다 그러나 둘이 다 꼭 같이 자기의 귀에 자신이 없었다 꽹가리 소리가 또 들려왔다 그들은 얼른 손을 펴 가량에 가져다 대었다 하늘을 살폈다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흐린 눈을 비비고 크게 떠도 그저 저만치 둥실 흰 구름이 한 점 보일 뿐 학은 보이지 않았다 그들은 한 번 더 눈을 비볐다 그래도 역시 학은 없었다 흰 수염만이 그들의 턱에서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그날 과연 학은 마을에 돌아와 있었다 영을 내려와 비로소 학이 돌아온 것을 본 이장 영감과 박훈장은 얼싸 안고 엉엉 울었다 이장 영감 이장 영감과 박훈장은 가시 뒤로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고개를 젖혀 학나무 꼭대기만 쳐다보고 있었다 쓱 치켜둔 긴 주둥이 이마에 빨간 점 늘씬이 내뺀 목 눈처럼 흰 깃 꼬리깨 까만 깃에서는 안개가 피었다 한 마리는 슬쩍 한 다리를 니은자로 구부리고 섰고 또 한 마리는 그 위까지에서 길게 목을 빼고 두룩두룩 마을을 살펴보고 있었다 옛날 본 그 학이었다 꼭 그대로였다 그들은 자꾸자꾸 솟아나오는 눈물을 몇 번이나 손통으로 닦았다 이장 영감과 박훈장 뒤에 둘러선 마을 사람들의 눈에도 눈물이 글썽 고여 있었다 어린애들은 눈앞에 정말 살아 나타난 옛 이야기가 그저 신비롭기만 했다 이제 살았다 이제 무슨 좋은 일이 생길 게다 용케 마을을 지켰지 참 몇십 년인고 그들은 무엇인지는 모르는 대로 그저 그 어떤 커다란 희망에 가슴이 뿌듯했다 학은 부지런히 집을 틀기 시작하였다 유유히 마을 안을 날아 도는 학을 보면 밭에서 산에서 오물가에서 어디서든지 마을 사람들은 한참씩 일손을 멈추는 것이었다 올감자 철이 되자 학은 벌레를 잡아물고 오르기 시작하였다 새끼를 깐 것이다 이젠 또 둘이만 모여 앉으면 그저 학의 새끼 이야기였다 학이 새끼를 까면 그 애에는 풍년이 든다는 것이었다 두 마리면 평년 한 마리면 흉년 두 마리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다 아니 분명히 세 마리가 가지런히 둥으리 속에 턱을 올려놓고 어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았노라는 안학내도 있었다 또 밭에 곡식이 된 품으로 미루어 틀림없이 세 마리일 거라고 떠드는 사람도 있었다 그러면 가만히 듣고 앉았던 노인들은 어휴 그 바쁘기도 하지 이제 새끼들이 좀 더 커서 머리가 밖으로 나오기 전에야 누가 안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고 웃는 것이었다 올감자 철이 지나고 참외와 옥수수가 한창일 무렵이었다 학의 새끼는 이제 제법 짝짝 둥으리 속에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였다 그러다가는 어미학이 긴 주둥이 끝에 벌레를 물고 돌아와 두 날개를 위로 쑥 쳐들며 훔실 가지에 와 앉으면 다투어 조그만 주둥이들을 벌리고 짝짝 목을 길게 동우리 바퀴까지 빼내는 것이었다 분명히 세 마리였다 틀림없이 풍년일게라 했다 가물도 장마도 안 들었다 농가 밭에는 오곡이 우거졌다 과연 그 해는 대풍이었다 앞둘에서 긴매는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면 뒷산에서 나무하는 애놈들이 제법 그 다음을 받아 넘겼다 한창 더위도 그 고비를 넘었다 이젠 이 길을 기다려 거두어들이기만 하면 그만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봄에 외놈들에게 병정으로 끌려나갔던 이장 내 손자 덕이와 박훈장 내 손자 바오가 커다란 외병의 옷을 그냥 입은 채 마을로 돌아왔다 우리나라가 독립을 했어요 독립을 그걸 아직도 모르고 있어요 이장 영감과 박훈장은 각각 손자들의 거센 손을 붙들고 또 엉엉 울었다 내 나라를 도로 찾았대서인지 죽었는이라고 생각했던 손자가 돌아왔대서인지 그것조차 분간할 수 없는 기쁨이 그저 범벅이 되어 자꾸 눈물만 흘러내렸다 학마을은 한껏 즐겁고 풍성하였다 집집이 낯가리가 높이 솟았다 앞뒤 산에 단풍이 빨갛게 타올랐다 하늘은 아득히 높아졌다 학은 세 마리 새끼들에게 날기를 가르치기 시작하였다 둥우리 속에 나란히 올라선 새끼 학들은 어미에게 비하여 그 모양이 몹시 초라하였다 마을 애들이 웃었다 그러면 어른들은 곧잘 학의 편이 되어 양반의 새끼는 어려선 미운 법이라 했다 어미 학이 둥우리 바로 위까지에 올라서서 뭐라고 길게 한번 소리를 지르자 세 마리 새끼 학은 일제히 둥우리를 걷어차고 날아갔다 그러나 처음으로 펴보는 날개는 잘 말을 듣지 않았다 퍼덕퍼덕 날개는 쳤으나 그건 난다기보다 떨어지는 것이었다 그들은 이리저리 흩어져 한 마리는 항나무 밑 마당에 한 마리는 이장 내 지붕 위에 또 한 마리는 제법 멀리 반 모서리에 선 뽕나무 위에가 내렸다 이렇게 그들은 날마다 나는 연습을 했다 조금씩 조금씩 그 날아가 앉는 곳이 멀어져 갔다 어제는 우물가에까지 날았었다 오늘은 저 동구에 물방앗간까지 날았다 또 오늘은 그 앞 목개까지 날았는데 자칫했더라면 물에 빠질 뻔했다 마을 사람들은 마치 자기네 어린애의 재롱을 자랑하듯 하였다 드디어 그들은 저 들 건너편 낭떠러지에 쓱 옆으로 솟아나온 소나무 위에까지 힘들지 않게 날았다 이젠 모양도 한결 또렷또렷해졌다 한 달쯤 되자 제법 어미들을 따라 보기 좋게 마을 위를 빙빙 날아 돌았다 어쩌다가 날개를 쭉 펴고 다섯 마리 학이 한 줄로 휘 마을을 싸고 도는 모양은 시원스러웠다 9월 하순 어느 날 새벽이었다 학이 여느 날과 달리 유란스레 울었다 이장 영감은 잠결에 그 소리를 듣고 펄떡 일어났다 그는 그게 무슨 뜻인지를 잘 알고 있었다 꽹과리를 쳤다 마을 사람들은 다들 항나무 둘레에 모였다 다섯 마리 학은 가장 높은 가지 위에 가지런히 한 줄로 늘어서 있었다 이제는 그 긴 다리 색이 어미들보다 약간 노란 기운이 도는 것을 표해보지 않고는 어미 학과 새끼 학을 알아낼 수 없을 만치 컸다 해가 떴다 이윽고 그들은 긴 목을 쑥 빼고 뾰족한 주둥이를 하늘로 고쳐 올렸다 맨 큰 학이 두 날개를 기지개를 켜듯 위로 들어 올리며 슬쩍 다리를 꾸부렸다 하자 삐이르 긴 소리를 지르며 흠실 가지에서 푸른 하늘로 솟아 올랐다 그러자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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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례로 뒤를 따랐다 그들은 멋지게 동그라미를 그으며 마을을 돌았다 한 바퀴 또 한 바퀴 점점 높이 올랐다 이젠 까마득히 하늘에 떴다 그래도 삐르빼르 소리만은 똑똑히 들려왔다 마을 사람들은 꺾어져라 목을 뒤로 젖혔다 두 손을 펴서 이마에 가져다 햇볕을 가리우고 한없이 높고 푸른 가을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다 반짝반짝 다섯 개의 은빛 점이 한 줄로 늘어섰다 마지막 바퀴를 돌고 난 학들은 그리던 동그라미를 풀며 방향을 앞으로 잡았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점이 하나씩 하나씩 남쪽 영마루를 넘어 사라졌다 마을 사람들은 한참이나 그대로 말없이 그 학들이 사라진 곳을 쏘아보고들 서 있었다 다음 해 봄에도 학이 돌아왔다 세 마리 새끼를 쳤다 또 풍년이었다 그 다음 해 봄에도 학은 왔다 이번엔 두 마리를 쳤다 평년이었다 그해 가을엔 이장내 손자 덕이가 장가를 들었다 신부는 바로 이웃에 사는 복내였다 덕이는 어려서부터 복내가 좋았다 그러기에 옥수수 같은 것을 꺾어 나눠 먹을 때면 을의 큰 쪽을 복내에게 주곤 하였다 바오도 같이 복내를 좋아했다 주어온 밤에서 왕밤만을 골라 복내를 주곤 하였다 그런데 웬일인지 철들며 부터는 복내는 아주 쌀쌀해졌다 물동이를 들고 살인문을 나오다가도 덕이를 보면 휙 돌아 들어가곤 하였다 덕이에게만이 아니라 바오를 보아도 그런다는 것이었다 그들은 참 이상한 애라고 웃었다 그러던 복내의 태도가 그들이 외놈한테 끌려갔다 다시 마을로 돌아온 뒤는 또 좀 달랐다 바오더러는 돌아왔구나 하며 웃더라는데 덕이한테는 안 그랬다 여전히 쌀쌀했다 물을 길러가자면 하는 수 없이 이장내 밖에 마당 항나무 밑을 지나야 하는 복내는 몇 번이나 덕이와 마주쳤다 그럴 때면 덕이가 미쳐 무슨 말을 찾기도 전에 푹 고개를 쑤그리고 인사는커녕 쳐다도 안 보고 휙 비켜 지나가 버리는 것이었다 덕이는 이런 복내가 몹시도 섭섭했다 그렇게 거의 두 해를 지나오던 어느 날이었다 사내가 나무를 헤치고 내려오던 덕이는 마을 뒤 밤나무 숲에서 복내를 만났다 이번엔 덕이 편에서 먼저 못 본 채 고개를 수그리고 걸었다 그런데 그가 바로 복내 코앞에까지 가도 그네는 꼼짝도 않고 서 있었다 덕이를 보기만 하면 얼굴을 돌리고 달아나던 마을 안에서의 복내와는 달랐다 덕이는 비로소 눈을 들었다 그제야 복내는 한 걸음 옆으로 비켜 섰다 여전히 덕이를 건너다 보고 있는 그네의 눈에는 스르르 윤기가 돌았다 덕이는 길가에 나무지개를 벗어 놓았다 어디 가니? 복내는 앞으로 다가서는 덕이의 얼굴만 빤히 건너다 볼 뿐 대답이 없었다 덕이도 그저 복내의 까만 눈을 들여다보고 섰는 수밖에 없었다 복내의 눈동자에는 점점 더 윤이 피었다 그네 눈동자 속에 푸른 하늘이 부풀어 오른다 하는 순간 따르르 눈물이 뺨을 굴렀다 옛날 항마을 처녀 탄시리가 하던 그대로의 외마디 말이었다 복내는 가만히 고개를 떨어뜨렸다 무명 적삼이 적가슴에 찢어질 듯 팽팽하였다 덕이는 복내의 머리에서 새그무레한 땀내를 맡았다 이장 영감은 종일 사랑방 벽에 뒷머리를 기대고 앉아 조용히 눈을 감고 있었다 언제나 무슨 괴로운 일이 있을 때면 하는 그의 버릇이었다 할아버지에게 복내 이야기를 하고 제 뜻을 말하는 손자 덕이놈은 무턱대구 탄시리와 영을 넘던 억수의 자기보다 훨씬 영리한 놈이라 생각하였다 그러지 않아도 이장 영감은 복내의 심정을 덕이보다도 먼저 눈치채고 있었다 그와 함께 또 바오의 복내에게 대한 숨은 정도 알고 있는 이장 영감이었다 그래 덕이가 복내 이야기를 할 때 그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그저 듣고만 있었다 될 수만 있다면 복내는 딴 마을로 시집을 보내고 싶었다 덕이 복내 바오 이장 영감에게는 그들이 다 꽃 같은 자기의 손자 손녀처럼 생각이 드는 것이었다 그 색 가운데 누구에게도 쓰라린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다 저녁때가 거의 되어서야 이장 영감은 가만히 눈을 떴다 마음을 작정하였다 복내는 그 옛날 탄실이어서는 안 된다 했다 또 그로 해서 설사 무슨 변이 있다 해도 덕이의 일생이 또 억새 자기의 평생처럼 텅 빈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했다 그 가을에 덕이와 복내에 잔치가 있었다 그런데 그 잔치 전날 밤 바오는 마을에서 사라졌다 그의 홀어머니도 또 늙은 할아버지 박훈장도 몰랐다 그러나 이장 영간만은 짐작하고 있었다 그는 또 종일 사랑방 벽에 뒷머리를 기대고 앉아 조용히 눈을 감고 있었다 그 해에도 골짜기에 눈이 높고 진달래가 피자 학이 찾아왔다 예년처럼 부지런히 집을 틀고 새끼를 깠다 두 마리의 어미학은 쉴 새 없이 벌레를 물어 올렸다 그때 두 마리 새끼가 노랑 주둥이를 내둘렀다 올해에도 평년작은 된다고들 우선 흉년을 면한 것을 기뻐했다 그러던 어느 비 내리는 아침이었다 항나무 밑에 아주 어린 학의 새끼 한 마리가 떨어져 죽었다 아직 털도 채 나지 않은 학의 새끼는 머리와 눈만이 유난히 컸다 하... 그거 참 흉한 일이로군 이장 영감과 박훈장은 몹시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혔다 이런 일은 적어도 그들이 아는 한에서는 일찍이 없던 일이었다 참새는 긴 장마철에 미처 먹이를 댈 수 없으면 그 중 약한 제 새끼를 골라 제 주둥이로 물어내버리는 수가 있다 그러나 학이 그런 잔혹한 짓을 한 일은 보지 못했었다 그건 필시 무슨 딴 짐승의 짓이라 했다 어쨌든 그게 학 자신의 뜻에서였건 또는 딴 짐승의 짓이었건 간에 이제 이 학마을에는 반드시 무슨 참변이 있을 거라고 다들 말 없는 가운데 더욱더 무거운 불안을 느끼고들 있었다 과연 무서운 변이 마을을 흔들고야 말았다 그 일이 있은 지 한 달도 채 못돼서였다 벼랑간 하늘이 무너지고 산이 온통 갈라지는 것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문을 걸고 안에 틀어박혔다 덜덜 떨며 문틈으로 밖에 학나무를 살폈다 학도 둥우리 안에 들어앉아 조용하였다 밤낮 이틀이나 온 세상을 드르릉 드르릉 흔들었다 사흘째 되던 날부터 그 소리가 차츰 남쪽으로 멀어갔다 마을 사람들은 하나 둘 밖으로 나왔다 학의 동정부터 보았다 한 마리는 여전히 둥우리에 들어 새끼를 품고 앉았고 한 마리만이 그 바로 위까지의 한 다리를 꼬부리고 나와 있었다 그날 저녁 때였다 마을에는 또 딴 일이 벌어졌다 난데없는 누런 옷을 입은 사람들이 북쪽 영을 넘어 마을로 들어왔다 십 명도 더 넘는 그들은 모두 어깨에 총을 메고 있었다 그들은 이 마을 사람들을 해방시키러 왔노라고 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그 해방이란 말의 뜻을 잘 알 수 없었다 박훈장마저 알기는 알면서도 어딘지 잘 모를 이야기라 했다 그렇게 그들이 하루 마을에 머물고 남쪽으로 나가면 이어서 또 딴 폐들이 밀려 들어왔다 그들은 꼭 같은 이야기를 하고 갔다 이렇게 몇 차례를 겪고 나서야 마을 사람들은 그 아무나 보고 동무 동무하는 그들이 북한 괴뢰군인 것을 알았고 또 큰 싸움이 벌어진 것도 알았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야 비로소 학이 새끼를 물어내버린 뜻을 알 것 같았다 몇 차례나 들르던 그 괴뢰군 폐가 좀 뜸했다 그런 어느 날 박훈장 내 파오가 소문도 없이 마을로 돌아왔다 서울 서무순 공장에 다니다 왔노라는 파오는 전에 없던 흉이 오른쪽 이마에서 눈썹까지 쭉 굵게 그어져 있었다 몇 해 밖에 나가 있은 파오는 여간 유식해진 것이 아니었다 그는 항마을 사람들이 모르는 일을 많이 알고 있었다 김일성 장군도 알았다 인민군이란 것도 알고 있었다 그 밖에도 마을 사람들에게는 물론이려니와 박훈장도 모를 말을 곧잘 짓거렸다 착취니 반동이나 영웅적이니 붉은기니 하는 따위 말들은 그가 마을 안악내들에게까지 함부로 쓰는 동무라는 말과 같이 우리 말이니 어찌어찌 어찌 알 듯도 하였다 그러나 그 밖에도 이건 무슨 수작인지 도무지 모를 말도 바오는 아는 모양이었다 바오는 또 밖에 나가 있는 동안에 매우 훌륭해진 모양이었다 그는 산 아래 한 번씩은 꼭꼭 근 사십리 길이나 되는 면을 다녀왔다 그리고는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싸움 형편을 전했다 그때마다 연방 해방이란 말을 썼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노런 군복을 입고 어깨에 총을 맨 사나이 셋이 항마을로 들어왔다 그리고는 이장을 찾는 것이 아니라 박동무를 찾았다 마을 사람들은 박동무라는 사람은 이 마을에 엄노라고 했다 그들은 다시 박바오라고 했다 그때에야 바오를 찾는 줄 알았다 그리고 또 바오가 그들과 한패라는 것도 알았다 그들은 마을 사람들을 항나무 밑에 모았다 그리고 긴 연설을 한바탕 늘어놓고 나서 바오를 앞에 내다 세웠다 이제부터는 박동무가 이 불악의 인민위원장이라고 했다 인민위원장이란 무엇이냐고 묻는 마을 사람들에게 그들은 그게 바로 이 마을의 가장 높은 사람이라고 했다 모를 일이었다 항마을에서는 제일 나이 많은 남자가 이장일을 보아야만 했고 또 그 이장이 항마을의 제일 어른이었다 그러나 다음 날부터 바오는 마을 제일 높은 사람 행세를 정말로 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박훈장이 보다 못해 그를 붙잡고 나무랐다 바오는 낯을 잔뜩 찌푸렸다 할아버진 아무것도 모르니 제발 좀 가만히 계시라고 했다 그러고 보니 박훈장 생각에도 영 어찌되는 생판인지 알 수가 없는 일이었다 바오는 더욱 자주 면회를 다녀 나왔다 그리고는 하루에 두 번씩 마을 사람들을 항나무 밑에 모았다 소위 회의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잘 모이지를 않았다 바오는 반동이 무언지 반동반동 하고 목에 핏대를 세웠다 그래도 마을 사람들은 잘 안 모였다 그것도 그럴 것이 마을 사람들 사이에는 하기 전에 없이 새끼를 물어 떨어뜨리자 밀려들어온 그들은 어쨌든 이 항마을을 잘되게 해줄 사람들이 아닌 것만은 분명하다는 말이 퍼지고 있었던 까닭이었다 이런 사유를 안 바오는 그 길로 면으로 달려나갔다 그리고는 저녁때가 되어 그는 어깨에 총을 메고 돌아왔다 그는 곧 또 마을 사람들을 불러 모았다 몇 사람이 총을 맨 바오를 구경한다고 모였다 그 자리에서 바오는 또 떠들어댔다 이마 흉터가 더욱 험상스레 움직였다 사업을 방해하는 자는 누구든지 다 반동이라며 큰 소리를 질렀다 그리고 반동은 사정없이 숙청해야 한다고 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마을에서는 우선 저 학부터 처치해야 한다고 하며 항나무 꼭대기를 가리켰다 그는 천천히 돌아섰다 항나무 그루에 세워놓았던 총을 집어들었다 철커덕 총을 재었다 총 부리를 들어 올렸다 바오! 옆에 섰던 덕이가 바오의 팔을 붙들었다 바오는 흠이 있는 오른쪽 눈썹을 지켜 올리며 덕이의 얼굴을 쏘아 보았다 너! 바오는 덕이의 손을 뿌리쳤다 덕이는 꽉 빈 주먹을 쥐었다 학은 두 마리 다 바로 머리 위 가지에 앉아 있었다 바오는 총을 겨누었다 마을 사람들은 숨을 딱 멈추었다 얼굴들이 새파래졌다 무서운 일이었다 그러나 누구 하나 감히 바오의 총 앞으로 나서는 사람은 없었다 총소리가 쨍 사면의 산을 흔들었다 학은 홀쩍 달아났다 그러면 그렇지 하는 마을 사람들은 얼른 바오의 얼굴부터 살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일까 분명히 두 마리 다 훌쩍 위로 떠오르는 것을 보았는데 펑 하는 소리와 함께 날개를 축 늘어뜨린 한 마리가 땅바닥에 떨어졌다 마을 사람들은 정신이 아찔하였다 아무도 말이 없었다 그때였다 앓고 누웠던 이장 영감이 총소리를 듣고 비틀비틀 밖으로 나왔다 무슨 일이냐 다들 그리로 돌아섰다 여전히 아무도 말이 없었다 이장 영감은 긴 눈썹 밑에 쑥 들어간 눈으로 한 번 휘 마을 사람들을 둘러보았다 그러다 그는 저만치 땅바닥에 빨래처럼 구겨 박힌 학의 주검을 보았다 이장 영감의 여인 볼이 실룩실룩 움직였다 학이 누가 학을 무서운 노여움이 찬 소리였다 이장 영감은 팔을 허우적거리며 학이 쓰러진 쪽으로 한 걸음 옮겨 놓았다 그러나 다음 또 한 발을 내디딛다 말고 그 자리에 까무러치고 말았다 그날 밤 하늘엔 어스름 달이 떴었다 남은 한 마리의 학은 미쳐 울었다 끼어 끼어 긴 목에서 피를 토하듯 오는 학의 소리는 온몸에 소름이 쭉쭉 섰다 무엇에 놀란 것처럼 깍 외마디 소리를 지르며 푸르르 공중으로 솟아오르기도 하였다 그리고는 밤하늘을 헐헐 날아 마을을 돌며 슬피 슬피 우는 것이었다 다시 항나무 위에 와 앉아도 보았다 꼭 거기 아직 같이 있을 것만 같은 모양이었다 그리고는 달을 향하여 긴 주둥이를 들고 무엇을 구하듯 또 울었다 마을은 고요하였다 저주하는 듯 애통한 학의 울음소리만 삐륵삐륵 밤하늘에 퍼져나가 맞은편 산에 맞고는 길게 되돌아 울어왔다 누구 하나 이웃을 나오는 사람도 없었다 그렇다고 자는 것도 아닌 모양으로 밤이 깊도록 이 집 저 집에서 기침소리가 들려왔다 다음날 아침에도 바오는 마을 사람들 덜어 항나무 밑으로 모이라고 하였다 한 사람도 응하는 사람이 없었다 잔뜩 화가 난 바오는 마을에 다 들리도록 고함을 쳤다 반동! 반동! 머리 위에서 푸드득 학이 놀라 날아갔다 반동 반동 메아리가 길게 흔들리며 어젯밤 학의 울음처럼 바오에게로 되돌아갔다 바오는 항나무 밑에 서서 한참 덕인의 대문을 흘겨보다 말고 어디 보자 하고 혼잣말을 베앗고는 영을 넘어 면으로 갔다 어깨에 가죽끈으로 헤맨 총을 흔들흔들 내저으며 그날 바오는 마을로 돌아오지 않았다 다음날도 그는 안 돌아왔다 마을 사람들은 이번엔 그가 돌아오지 않는 것이 또 궁금하고 불안했다 그렇게 바오가 다시 마을에서 사라지고 며칠이 못되어 또다시 그 무서운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하늘이 무너지고 산들이 갈라지는 소리 게다가 이번엔 비행기까지 요란스레 떠다녔다 이제야말로 정말 끝장이 나느니라 했다 그런데 이번엔 그 소리가 북쪽으로 멀어져갔다 그러자 이장 영감에 약을 지으러 장터에까지 나갔던 덕인은 새 소식을 알아가지고 돌아왔다 그 동무동무하던 폐들이 우리 군대에게 쫓겨 도로 북으로 달아났다는 것과 그날 면에 나갔던 바오도 그 길로 그들을 따라 북으로 갔다는 것이었다 다시 항마을은 조용해졌다 한 마리만 남은 학은 그래도 애써 새끼를 키웠다 이장 영감은 사랑 텐마루 양지 쪽에 나와 앉아 종일 짝이른 학만 쳐다보고 있었다 문병을 온 박훈장은 학을 쳐다보기가 두려운 듯 멍이 맞은 삶만 바라보고 있었다 망할 자식 같으니 어디가 피를 토하고 자빠졌는지 혼잣말로 중얼거리는 박훈장의 말에 이장 영감은 못 들은 채 아무런 태꾸도 없었다 9월이 되었다 이제 학의 새끼는 수월이 건너편 낭해까지 날았다 그날 아침에도 이장 영감은 일어나는 길로 앞문을 열었다 학나무 꼭대기를 쳐다보았다 학이 보이지 않았다 그는 이상한 예감에 가슴이 울렁거렸다 좀 더 자세히 두무리를 살펴보았다 역시 보이지 않았다 아침부터 날기 연습을 하는가 했다 그런데 학은 낮이 기울도록 안 보였다 갔구나 이장 영감은 긴 한숨을 쉬었다 노에서 간 학은 앞으로 영영 안 돌아올지도 모른다 하는 생각이 스치고 지나갔다 그는 방에 들어와 목짐을 베고 누웠다 눈을 감았다 눈물이 주르르 귀로 흘러내렸다 한창 농사 때에 석 달 동안을 복견한 그 해는 농작물이 볼 게 없었다 그대로 겨울은 닥쳐왔다 사면의 높은 영은 흰 눈으로 덮였다 빈하게 둥우리에도 소복이 흰 눈이 쌓였다 마을 사람들은 사내가 나무를 해다 며칠에 한 번씩 장거리로 지고 나갔다 그들은 그저 어서 봄이 오기만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석 달 접어들면서부터 멀리 북녘 하늘에서 때때로 우르릉 우르릉 천둥 소리가 들려왔다 괘씨 그건 무슨 흉조라고들 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 장거리에 나무를 지고 나갔던 마을 사람 한 사람이 헐레벌떡거리며 이장네 집으로 뛰어들어왔다 이장님 큰일 났습니다 장거리에서 지금 피난을 간다고 야단 느리하요 오랑캐가 오랑캐가 새카맣게 밀고 나온다고 지금 어? 이장 영감은 수염 속에서 입을 꼭 한일자로 다물었다 한 번 머리를 주억거렸다 그리고 스르르 눈을 감으며 벽에다 뒷머리를 기대었다 덕이야 꽹과리를 쳐라 이윽고 이장 영감은 덕이를 불렀다 다음 날은 흐릿한 하늘에서 손같이 눈송이가 펄펄 내리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해 뜰 무렵에 항나무 밑으로들 모였다 남자들은 지게에 지고 여자들은 머리에 이고 어린 것들은 싸 업기도 하였고 또 손목을 잡고 걸리기도 했다 이장 영감은 마을 사람들이 다 모일만 해서 밖으로 나왔다 도수를 손바닥에까지 끌어내려 지팡이를 싸 쥐었다 다들 모였나 네 그런데 저 박선생님께서는 덕이가 어깨에 진 지게를 한 번 쳐올리며 대답하였다 음 이장 영감은 잠깐 무엇을 생각하는 듯 고개를 숙였다 박훈장이 이장 영감 곁으로 걸어갔다 영감 박훈장은 지팡이 꼭대기에 올려놓은 이장 영감의 손등을 두 손으로 꼭 싸 쥐었다 두 노인 손등에 사뿐사뿐 흰 눈송이가 날아와 앉는다 알지 내 다 알지 이장 영감은 고개를 수그린 채 주억주억 하였다 그래도 내겐 그 놈 하나밖에 혹시나 돌아올까 해서 그럼 그렇고 말고 내 다 알지 이장 영감은 그저 고개만 자꾸 주억거렸다 박훈장은 이장 영감의 손을 다시 한번 쓸어보고 한걸음 뒤로 물러나 털썩 이장 내 마루에 주저앉아 버렸다 하 하는 박훈장의 울음소리를 듣지 않으려는 듯이 이장 영감은 마을 사람들에게로 돌아섰다 그럼 가자 이장 영감은 복내의 부축을 받으며 지팡이를 한손에 들고 선두에 섰다 그 뒤를 한 줄로 마을 사람들은 따라 걸었다. 박훈장은 비틀비틀 항나무 밑으로 나갔다. 그리고 어린애 모양 으흐흐 으흐흐 울며 눈발 속에 사라져가는 행렬을 언제까지나 바라보고 서 있었다. 남자들 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생전 처음 마을 밖으로 나가는 그들이었다. 정작 영마루에 올라선 그들은 한참이나 마을 쪽을 향하여 서 있었다. 펄펄 날리는 눈발 속에 앞이 뽀얗다. 마을은 이미 보이지 않았다. 그들은 다들 울며 영을 넘어 내려갔다. 80리를 걸었다. 그리고 겨우 화물차 꼭대기에 기어올랐다. 빈대처럼 달라붙어 갈 수 있는 데까지 갔다. 부산이었다. 부산은 강원도 두매보다 봄이 일렀다. 한겨울을 그 속에서 난 창고 모퉁이에 파릇한 풀싹이 돋아올랐다. 그들은 잊어버렸던 것처럼 새삼스레 마을이 그리웠다. 저녁뿐 모여 앉으면 그들은 은근히 이장연감의 얼굴을 살폈다. 이장연감은 그저 가느스름이 눈을 감고 묵묵히 앉아있을 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따스한 날 그들은 떠났다. 행장들이 마을을 떠날 때보다 더 초라했다. 그뿐이 아니었다. 사람 수요가 줄었다. 여섯 가구 스물세 사람이던 것이 지금 조그만 보따리를 쥐고 이고 나선 것은 열아홉 사람뿐이었다. 봉내 남동생 하나는 병정으로 뽑혀나갔고 어린애들은 두부비지만 먹다 죽었다. 그리고 제일 큰 피해는 부두노동을 하다 괴짝에 치어 죽은 덕이 아버지였다. 이번엔 기차를 탈 수도 없었다. 걸었다. 올 때만 해도 봉내가 옆에서 좀 거들기만 하면 되었던 이장연감이었으나 돌아가는 길에는 덕이와 봉내가 양쪽에서 부축을 해야 했다. 처음 50리, 다음 날은 40리, 30리. 점점 줄어지다가는 하루씩 어느 마을에고 들어가 쉬었다. 그리고는 또 이장연감을 선두로 하고 걸었다. 이장연감은 점점 쇠약해갔다. 수염이 기운 없이 축 늘어졌다. 푹 꺼진 두 눈만이 애써 앞을 더듬고 있었다. 아가, 늙은 거지. 공연이 널 고생을 시키는구나. 길가에 앉아 쉴 때면 혼자 돌아앉아 부어 터진 발가락을 어루만지는 봉내의 등을 이장연감은 가엾게 쓸어보는 것이었다. 그러면 봉내는 얼른 신을 신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 앞으로 돌아앉는 것이었다. 웃어보이려고 해도 어쩐지 자꾸 눈물이 쏟아져 나와 그네는 끝내 고개를 못들곤 하였다. 보름째 되던 날이었다. 이들은 드디어 역마루에 섰다. 야, 우리 마을이다! 애들이 제일 먼저 소리를 질렀다. 다들 바위 위에 아무렇게나 주저앉았다. 멍이 저 밑에 마을을 내려다보고 있는 그들의 눈에는 떠나던 날처럼 또 눈물이 징소리를 내며 고여올랐다. 아무도 말이 없는 가운데 그저 여기저기서 코를 들이키는 소리만 들려왔다. 마을은 변했었다. 항나무는 홈싹 타 새까만 뼈만이 앙상하게 서 있었고 또 이쪽 이장내 집과 봉내 내 집터에는 아직 녹지 않는 흰눈 가운데 깨어진 장독이 하나 오뚝하니 서 있을 뿐이었다. 그리고 딴 집들은 다행히 그대로 남아 있었으나 단 두 사람 남겨두고 갔던 바오 어머니와 박훈장은 보이지 않았다. 완전히 빈 마을은 눈 속에 잠겨 있었다. 갔지, 갔어. 바오 녀석이 와서 데려갔을 테지. 그리고 가면서 항나무하고 이장댁에 불을 놓았지 뭘. 마을 사람들은 모여 앉기만 하면 분해하였다. 이장령감은 박훈장이 쓰던 서당 글방에 누워 조용히 눈을 감고 있었다. 여든해도 능히 멍석을 메어 나르던 이장령감이었으나 이제 극도로 세악해진 그는 때때로 한숨을 길게 내쉬고 하였다. 덕이는 이제 농사일이 시작되기 전에 집을 다시 지으리라 생각했다. 그는 괭이를 들고 옛 집토로 갔다. 그날 덕이는 무너진 병 밑에서 반타다 남은 시체를 하나 파내었다. 박훈장이었다. 이장령감은 덕이에게서 그 말을 듣고도 놀라지 않았다. 그는 마치 다 알고 있었다는 듯이 그저 고개를 주억거렸을 뿐이었다. 그래도 눈물이 베개로 굴러떨어졌다. 그날 밤 이장령감도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덕이의 손을 더듬어 잡은 이장령감은 여전히 눈은 감은 채 간신히 입을 움직였다. 학, 학나무를, 학나무를 이장령감은 잠들듯이 숨을 거두었다. 흰 수염이 길게 가슴을 내리 덮고 있었다. 상현은 둘인데 상주는 덕이 한 사람이었다. 그날 마을 사람들은 다들 뒷산으로 따라 올라갔다. 피난을 가던 때처럼 이장령감이 앞서갔다. 저녁때가 거의 다 되어서야 그들은 산을 내려왔다. 이번엔 덕이가 맨 앞에 두 주의 위패를 모시고 걸었고 그 바로 뒤를 복내가 흰 보자기로 뿌리를 싼 조그만 애송나무를 하나 어린애처럼 앞에 앉고 따르고 있었다. 네, 마치 한 편의 영화처럼 잔잔한 이야기가 마음속에 오랫동안 남을 것 같은 이야기인데요. 이범선 작가님의 항마을 사람들 오늘도 편안히 책방에 머무셨길 희망합니다.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뵐게요. 좋아요 꾹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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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